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XSFM입니다. P-O-D-E-R-A 충분히 뿌려도 당기고 건조해? 그럴 땐 미스트를 바꿔봐. 수분층, 크림층, 이중보습막이 건조할 틈 없이 지켜주니까.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인텐 시카펀테놀 크림 미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21회의 두 번째 사연의 이지영 씨는 말이에요. 아바타 보러 극장 갔는데 영화 끊긴 사연. 아기한테 설명을 들은 60살 수컷 마리모 사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연은 우리 문학인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동네방 내 울려퍼지는 코인노래방 사연이었죠. 난 이거 안무 꿈에 나왔었어. 내가 노래하는데. 꿈에 왜 나와? 코너에서 되게 어려운 노래를 하는데 꿈에 약간 그 톤 있죠. 마을회관 방송 톤으로 마이크 치칫거리는. 그 톤으로 내가 무슨 되게 어려운 노래를 하는 게 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그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런 코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 동네의 노래가 라이브가 계속 나오는.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문화가 된다니까. 듣기 싫은 분들은 노캠 끼고 그냥 반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지영 씨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사회 속 패널 분들 모두 무탈이 잘 계신지요? 그럼요. 공짜 비행기도 하고. 되게 부러워하나 봐. 그게 어떻게 안 부러워. 아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되게 무시했어요. 난 평생 공짜로 뭘 하지 않아. 와이프는 비즈니스 한 시간짜리 뭐 약간 이랬는데. 아 진짜? 비즈니스 10초만 타는 게 제일 멋있지. 오늘의 이야기는 인싸가 되는 법입니다. 좋습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 잘 새겨들으세요. 인싸는 인싸가 되는 법을 궁금해하지 않죠. 그건 그래요. 우리 공개방송 갈 때 청취자분들 와주시면 한 98% 정도가 인싸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2%는 자기가 인싸인 줄 아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지적하면 안 됩니다. 슬프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기분 나빠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해 왔으니까. 아무튼 인싸가 되는 법이에요. 네. 요즘도 아동 미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날은 평소 구김살 없고 사교성 좋아서 눈길이 갔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별 생각 없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았습니다. 땡땡아 너처럼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아이에게 물었군요. 아이들이 3학년이면 인싸라는 단어를 알겠죠? 당연합니다. 그게 인류는 저는 이거는 정말 망고불변인 거라고 봐요. 후대로 가면 갈수록 어휘력이 빨리 느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미디어와 접하니까 더 빨리. 어르신들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쓴다고 요즘 애들은 무대력이 없다고 뭐라 하고 있죠. 이게 알파벳 언어권의 사람들이 요즘 적응 못하는 게 있어요. 신조어가 너무 빨리 많아지는 거. 알파벳 언어권은 원래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욕도 다 똑같고 평생. 줄임말도 별로 없고 줄임말이 있어도 다 엄마 아빠도 알아듣는 거고. 그런데 요즘은 신조어가 너무 빨리 생긴단 말이에요. 놀라고 요즘 왜 이러냐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던 거예요. 단어 안 통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많이 많이 습득하는 세대가 옛날부터 생겼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신조어의 생명력도 굉장히 짧아졌죠. 저는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썰렁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그 말 지금도 쓸까요? 말라버렸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20대가 있을까? 30대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우리 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어죠 이제. 네. 정말 사어가 됐죠. 옛날 PC 통신 게시판 자료 같은 게 좀 있어요. 저는. 보다 보면 이제는 이 단어를 안 쓰는구나라는 순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때는 그 사람들도 그 글 써놓고 읽을 때 북한말처럼 읽었을 거야. 옛날 소물말 있잖아요. 저희는요. 옛날 소물말. 이 아이는 매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직접 코디했다는 옷을 마치 연예인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늘 당당하게 존재감과 자존감을 드러내던 아이였습니다. 훌륭하네요. 나잖아. 그렇죠. 패셔니스타죠.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자기가 인싸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해도 해야지. 좋잖아.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모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록 어린이지만 저도 배울 점이 많은 친구이고 좁디좁은 인간관계를 가진 저보단 교우관계도 막힘없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저 장난기 담긴 말투로 툭 던져본 말이었습니다. 아이. 인싸가 되려면 우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좀 틀렸군요. 아이의 표정과 대답이 진지했습니다. 아이. 제가 전에 새 학교에 전학 갔을 때요. 저는 그때 친구들하고 얼른 친해지려고 갑자기 먼저 다가가거나 나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말을 아끼고 가만히 있어야 오히려 친구들이 다가와요.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진중한 태도로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가장 대단한 건 멘토링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까 지하철 아저씨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늘 품속에. 쳐야겠다. 이때는 쳐야겠다. 곧 물어볼 것이다. 그게 저도 되게 부러워하던 스킬. 저도 치는 건 좋아하는데 에너지 레벨의 문제잖아요. 늘 칠 수 없어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쯤 바이오리듬상 그런 날이 와요. 그런 날 컨디션 좋아.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그냥 아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된다. 이거는 평소에 지속적인 트레이닝이 있는 거죠. 무공고수들 보면 정권 지르기만 만 번씩 하는 이유가 어떤 상황에도 똑같은 코스로 주먹이 나가야 한다. 이걸 몸의 배에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1박 2일을 봤습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1박 2일을 보는 사람이 요즘 거의 없어요. 중년의 취향. 아니요.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봐요. 아들과 중년의 취향. 어제 뉴진스가 나왔습니다. 그랬다고 써있네요. 여기 보니까. 민지 씨가 나왔다고. 뉴진스가 나왔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친구들이 되게 어리고 약간 수줍고 이렇잖아요.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걸. 막 이렇게 수줍어 하다가도 갑자기 자기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명이 제가 5명인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4명만 나왔어요. 여러분. 한 명 다 쳐갖고. 음악이 나오면 그냥 뭘 하다가도 그 군무가 나오는 거예요. 4명이 딱 맞춰갖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 실전 경계 태세죠. 그러니까 몸에 베어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나오면 정말 딱 자세가 4명이 똑같은 거예요. 프로로서의. 우리 오늘 지하철 아저씨와 우리 어린 친구. 어떤 상황에서도. 아 튀어나올 준비가 돼 있다. 뽑아놓고 이제 좋아 자연스러웠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되게 프로로서 인생을 살 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튀어나올 준비 돼 있느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3학년의 학생은 굶어 죽을 일이 영원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부럽네요. 저도. 답변은 예상 바뀌었습니다. 진중한 태도로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아이. 그리고 뭐든 자기가 잘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공부든 취미든 말이에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쯤 되면. 멘토의 근본. 나도 열심히 했다. 아니 이쯤 되면. 이 친구가 평소에 선생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족밥 아사지. 이미 다 간파됐습니다. 아니 이 멘트는 완전히 선생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된다.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든 취미든. 코너 앞에 지나가 노래소리 들어봤는데 노래도 잘 못하고. 아바타도 안 받고. 등등등. 우와 진짜 놀랍네.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 친구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뭔가 엄청난 노력을 이야기해줄 것만 같았어요. 그래 어떤 노력을 했는데 라고 물어보니. 아이. 실뜨기 같은 거. 저는 실뜨기를 할 줄 모릅니다. 실뜨기가 어떤 아이들에게도 아주 적당한 아이스브레이커입니다. 근데 할 줄 알아야 접수를 하지 않나요 그걸. 끝. 봐요. 못하죠. 그럼 가르쳐주면서 친해집니다. 왜 나는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야. 아까 지적하지 말라면. 기죽을 테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갔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내가 아직 안 친한 애예요. 근데 하자고 대화가 되는 판까지 벌어졌어요. 근데 한 2, 3단계에서 망가져요. 근데 일주일 뒤에 둘이서 한 10단계 하고 있죠. 그러면 못하던 애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의지 같은 게 바로 전달됩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믿어도 되는 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처럼 접수 못하는 애는 어떻게 해. 그러면 더 의지를 가지고 해봐요. 그게 되게 중요한 코드예요. 가르쳐주기. 이해하도록. 예측 불허의 강연 방식에 저는 어느새 빠져들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좋아하고 잘하고 있는 취미가 또 있나고 묻는 제 말에 아이는 아이잉 댄스랑 독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대조적인 두 개의 취미네요. 실뜨기와 댄스. 그렇죠. 외향과 내양의 아이콘적 취미가 한 문장에 들어있다니. 댄스랑 독서도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개인적인 얘기라 하지만 저도 댄스와 독서가 취미였어요. 아 네. 그랬답니다. 예전에 들었습니다. 생경애하면서도 이 아이의 꽉 찬 일상에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비전이 있죠. 이 아이가 지금. 저는 마치 강연을 듣는 것 같았다고 내 이야기는 나이를 볼면 하고 누구나 해당되는 것 같다고. 그렇죠. 어 하고 들었어요. 이지영 씨는. 좋은 이야기였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진짜 세화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 이지영 씨 같은 분들은 마음속에 새기면서 대화를 끝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집에 가서 일기에 쓰고. 그렇죠. 가만히 있자. 그런 다음에 역효과 나죠. 왜냐하면 봐요. 아까 이 아이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직접 코디를 하고 잘 꾸미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게 전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제 없이 길에서 그냥 처음 본 사람에게 스몰톡을 해야겠다. 사회성의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본능으로 받아들여야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는. 제가 그걸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된 사람들을 보고 관찰한 결과를 알거든요. 사실 그건 저도 예전에 좀 할 말이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좀 안 꾸미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꾸미고 다니면 나를 저 사람은 나를 외모로만 판단하는구나를 걸을 수 있다라는 컨셉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안꾸가 된 거죠. 무슨 줄임말인지 아시죠?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어디 가면 무시를 굉장히 많이 당하잖아요. 무시당한 경험이 많아요. 저 우리 집 앞에 있는 미용실 어느 날 갔는데 미용실 아저씨가 나를 아래위로 한번 훑어보더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후더 F.I.U. 내가 너무 당황해서 사람이 되게 당황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나는 여기 무슨 일로 왔을까?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대답을 못하니까 더 슬퍼지더라고. 난 여기 무슨 일로 왔지? 제 자신을 찾으러.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게 또 되게 젠더차가 나온 게 저 안쪽에서 부부가 하는 미용실이었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머리 깎으러 오셨겠지? 이리로 앉아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가 자리 없어요. 왜? 나를 받기 싫었던 거예요. 왜일까? 내 패션은 문제가 있었겠죠? 꾸안꾸인데? 그때는 꾸안꾸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안꾸. 이 얘기를 왜 했지? 원래 무시당한 얘기하러 오는 거 아니야. 인싸라는 개념에 대해 그저 많은 사람들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흔히 말하는 잘나가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타인보다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다행히 이지영 씨는 가르침에 정확한 포인트를 잡으셨군요. 네. 그냥 말만 안 하고 있을까봐 걱정했네요. 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가르치려 한 거예요. 선생님의 평소의 모습을 보고. 아 물론 그렇죠. 네. 내가 언젠가 한마디 해줘야겠다. 다만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짚어내느냐가 문제인데 이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에 대해 태도에 대해 성인인 저보다 이 10살 아이가 더 성숙한 것 같아 조금 묘한 감정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되게 훌륭한 인사이트인 게 이거는 나이하고 완전 무관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챙기는 사람은 영원히 못 챙기고 챙기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챙깁니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정교육도 아주 적은 지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캐냅니다. 사람이. 그래서 뭐 이게 없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느껴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안 와요. 안 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이런 거죠. 온라인 게임 가면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모두가 들고 다니는. 국템이라고 하죠. 그렇죠. 나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요. 땡땡 나만 없어. 네. 기회. 계기라는 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오면 그거 같다고 없다고 무시하진 않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다라고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간 나에게도 온다. 그냥 유닛 특성이 다른 거죠. 그냥 부러워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걸 저 나이에 해내?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 이걸 알잖아요. 대충 흉내내서 때우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미드 덱스터를 보면서 그 흉내낸다는 말의 의미를 되게 뼈저리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 안 죽인 척 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이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뭐 설정상 이제 사람의 감정을 모르는 아 감정을 흉내내죠. 네. 시즌 1에 보면 그걸 정말 힘들어하는데 후반부 시즌에 가면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아주 작은 감정들의 모습을 자기는 하나도 모르는데 되게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거든요. 그렇죠. 채찌피티 같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인싸가 되는 과정도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영원히 될 수 없다 해도 네.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밖에 나가면 인싸 소리 많이 들어요. 모르죠? 내가 여기 이 집단에서 내가 제일 인싸일 걸 아마?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향평준화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저도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치던 캐릭터였거든요. 열 명이 있는데 한 명만 운전면허가 있으면 그가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 그렇죠.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까 덱스터 얘기를 해서 한 게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보네. 근데 나는 정말 외향적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 덱스터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그냥 기술의 특징을 역추적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처리해 보는 겁니다. 일종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맞아요. 인 거죠. 요파 씨도 그 할실도 음악 방송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라고요. 인싸가 되려면 단어를 정확히 파악하십시다. 근데 잠깐만요. 인싸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있겠죠. 나도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말할 데가 없어서 사랑을 보내는 인생을 그만 좀 정리하고 싶다. 근데 꼭 인싸가 되어야 할까? 같은 의문도 사실 있긴 하니까 인싸의 삶은 좋아 보일까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인싸는 또 비난받는 의미도 있어요. 인싸는 인싸대로 힘들죠. 네. 그게 그렇게 또 좋아 보이는 삶은 아닌 것 같긴 하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마음 먹으면 자꾸 누가 와서 보증서 하려고 그러고 빚죠. 네. 당원 낸 데서 전화 오고 그리고 인싸라는 단어도 사실 함의가 되게 다양하긴 하거든요. 전통적인 의미의 인싸라고 하면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는 약간 총무 스타일 아예. 모임에 모임에서 누구 생일 다 챙기고 어디 뭐 무슨 일 있으면 돈 걷고 연락 돌리고 이런 거 잘하는 걸 인싸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있고 또 요즘의 인싸는 약간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아까 얘기한 총무스러운 인싸가 좀 원래 있던 관계 안에서의 인싸라면 요즘 인싸는 너랑 너랑 관계가 깊지 않고 인스턴트 하더라도 얘는 인싸일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싸가 어떤 의미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인싸가 되고 싶어라는 말도 그래서 사람마다 캐물어보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좀 총무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내가 약간 각도를 꺾어서 위로 꺾어서 쳐다보게 되는 어떤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 그러니까 그 그냥 겉포면이 이렇게 생긴 내 욕망을 투영시킨 어떤 총체가 인싸라면 전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아싸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말곤 없다. 인싸를 죽여라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왜 죽여? 지가 되려고? 재밌어요. 나름 사회과학 서적입니다. 인쌀에 대한 얘기네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자 이지영씨의 지금까지 521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